5댄스의 시간 배틀에 참가하여 서울로 올라간 5댄스의 시간 과연 어떤 일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5댄스의 시간 네! 시작했습니다! 5댄스의 시간 5댄스의 시간 고고고! 이기광이 저희를 반겨주네요 안녕하세요 기광씨 반가워요 예 레이더소 2PM님 안녕하세요 김효지입니다 벤치입니다 고수완입니다 오늘 1차 예선전에서 2차 예선전까지 공정한 심사를 봐주실 로지! 제파! 샤이! 소니온! 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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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프 cart 15枚 3, 2, 1 6, 7, 8 오케이, 세트 미트가 올라갔어 헤어스에서 클래식 첫 번째 댄크를 시작했는데 이거 거짓말이 너무 멋있어 1명과 3명씩 우리 사안을 할 수 있다면 다음에는 개회가 될 것 같다 태호야, 태호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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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하십시오 태호는 2차 가서 땅 부수기 땅 부수어, 땅 부수어 근데 준비는 좀 잠깐만 태호가, 태호야, 태호야, 태호야 태호가, 태호야, 태호야 태호가, 태호야, 태호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태호야 하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아 안녕하세요 렛츠기부터 시작하는 중 아이고 여러분 두 번째로 바뀐 줄 알고 빨리 뒤로 가십니다 철렁 큰 집입니다 오오오 한치야 봐라 야 뭐 한까? 한치야 봐 렛츠고! 야야야 아홉아 어떡해 나보다 렛츠고! 아홉아 안 오는데 렛츠고! 렛츠고! 오늘 배틀 한 호감 어때? 안녕? 뭔가 안 됐지? 자기 딱 나가서 뭔가 연습했던 것보다 안 나와서 좀 아쉬웠지만 학에서 정말 추진하기 때문에 후회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 맞다. 근데 오늘 잘했어. 너무 똑같은 것만 해서 아, 되게 잘했어. 쉬러 갑니다. 이제 오늘 일정 끝! 끝! 안녕! 애미 와봐. 근데 타이밍 없잖아, 근데. 안 돼. 하나, 하나. 하나, 둘. 응? 응? 왜 안 되지? 안녕하세요. 똥 좀 싸 먹을게요. 그래. 잘 싸! 유정이 가봐요. 주민이 어디 갔어요? 주민이 집에 간 것 같아요. 주민 언니 분께서. 주민 언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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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짱 같도록. 우리 뷰티 란다. 하하. 블로그를 찾아가겠습니다. 하이. 제발. 한다. 유리. 와! 쩌är! Gin. 금요일 오토라 나랑 머 escreierz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